같이 뭔 소리 SUS 갑자기 뭄 태화가 보리음 리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내리 태화 어르어잉 어르어어우 엄짓리 시력뭐야 네 네, 얼... 오타인거 아시죠? 이거 오타예요. 얼... 진성리과 안녕하세요. 오늘 좀 푹 잤어요. 되게 간만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간만에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좋아요. 자. 쪼, 그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대당!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퇴화가 됐을지... 리그에서 당할 준비 그 이후로 한 판도 연습 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몸이 기억한다고... 엘리니크님 출첵 감사합니다. 고스나리! 유튜브 400명 돌파했습니다. 축하해줘요. 와아! 야, 오픈이 한번 바뀌었다고... 네명... 네명... 네명이나... 네명이나... 더... 뭐냐...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좀 잘 만들긴 했지... 어제... 어제 그거 만들냐고... 늦게 졌는데... 늦게 졌는데... 아, 이거 아닌가? 맞다. 에헤이... 께도 몸이 기억을 난다? 몸이 기억합니다. 지금...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뭐... 보씨나리가 게임 천재라는게 인정이 되는 순간이죠 게임 천재 아주 좋아요 야 오랜만에 한데도 죽지 않았어 실력 좋아 나쁘지 않았어 좋아 아주 좋았어 달려봐 달려봐 달려보냐고 마 아 진짜 왜 바꿨지 야 가볍게 1승 해주고 그래도 방심하면 안돼요 방심하면 바로 지니까 야 근데 tp는 다 까먹었다 이렇게 하는거였나 아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tp는 하려고 tp는 하려고 하다가 금망했죠 큰일났죠 아아 아 아 왜 내려갔지 아 에헤이 tp는 억지로 하려다가 망했죠 tp는 억지로 하려다가 망했어요 에헤이 망했다 에헤이 어 이씨니쿠아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가서 어 고스나리가 밤새도록 만든 오크니 한번 보고 이제 얼마나 잘만들었는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떼 그거 덕분에 구독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 나도 깜짝 놀랬어 깜짝 본 사람은 많이 안들는데 보자마자 구독을 누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거 같애 아 많이 많은거에요 쉬운줄알아요 그게 쉬운줄아냐구요 야오 야어어어 어렵져 어려워요 야아 끝났죠 보통은 홍보 안하면은 구독자가 안 늘어났는데 아 젠장 아 그래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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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왜요 아 젠장 실력 다 퇴야되있어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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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다 퇴야되있어 아 오늘도 얻어맞을 각오하겠구만 느낌보니까 오늘도 얻어맞게 생겼구만 영업 아 저 AUTHORM 어 아 와 되게 집중하고 있네 야 이제 뭐 게임 큰일났네 이제 야 이거 뭐 이제 안되겠다 가라 가라고 한팔은 이겨보자 한팔 이겨보자 자 이제 역전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좋아요 자 이런 더 안되는구만 어 뭔가 빌드를 따로 준비한 모양입니다 상대방이 하지만 빌드가 그럼 빌드가 고피나리에게 통하겠니? 통하겠어 통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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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다고 한다 와 미치겠네 통하겠네 웃 와 실력 다죽었어요 실력 다죽었구요 다죽었구요 실력 다죽었 어요 와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갑자기 실력이 바뀌었을꺼야 어 갑자기 실력이 바뀌었을꺼야 자 TGP는 일단은 최대한 욕심을 안부리기로 했습니다 TGP 욕심부리니까 죽는게 너무 빠르더라고 저것도 분명히 지금 TGP 늑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와 이건 졌다 와아아아 안되네 역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말을 잘 안되는구만 실력은 아마 C정도 이제 방 만들어볼까요 자 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트리온님 고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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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날이 터야할거지 어쨌든 실력 없어요 음 음 거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 용신님 들어오실거고 자 일단 들어오는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야 용신님 지켜만 보시는거구만 이거 엄지님 못 이겨나 한번 해볼까 지 이 실력까지 엄지님을 못 이겨 이 실력까지 엄지님을 못 이겨 왜 바꿨지 아 벌써부터 망함의 느낌이 오죠 나 왕함의 징조가 오고 있어요 망함의 징조가 오고 있어요 끝났어요 저는 진짜 한동안 연습을 안했더니 퇴화될 수 있죠 아 손가락이 안풀려 아직 너무 피곤해서 자다 일어났거든요 후퇴밖에 안해 그러면 퇴화된게 아니지 이 아 아 abre 아 자아 자 자 또 또 쫌 zar 아니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에헤이 에헤이 네 봐주면서 하세요 봐주면서 하세요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고스나리에 어제 퇴하했기 때문에 아 안되죠 안되죠 한방에 끝냈어야 하는데 못끝내죠 지금 고스나리 실력에 투하했다는 증거에요 이거 망했어요 한때 테트리오키의 신이라고 불렸던 고스나리가 연습을 안했더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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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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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공격이 오는거같지? 변 나쁘게 야 안되네 이제 여유롭게 하셔도 제가 못이기네 아 방송을 바꿀까?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늘 댕처 맞을거 예상이 되는거 같은데 화요일으시자마자 아 오늘 테트리오 아니왔어요 났는데 테트리오로 엄청 맞아서 종목 바꿨어요 라고 얘기하지 모든건 엄진이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아주 좋아 아주 완벽해 역시 완벽병 완벽범죄 흐흐흐흐흐흐 아니 싸키만하고 죽었잖아 아 젠작 짝대기가 안나와죠 짝대기가 아 엄지님을 한판이라도 이기면은 내가 실력에 돌아왔다는 증가 아 아 금강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큰델이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 부탁드리구요 오오 자 놀면서 하세요 놀면서 하세요 놀면서 하세요 놀면서 하시라고 했어요 네 놀면서 하세요 예 놀면서 하세요 제발 놀면서 하세요 롤면 다세요 왜케 빌드를 어렵게 가지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티스피인을 준비를 안해요 왜냐구요? 티스피인이 주민비하다가 망한 적이 하드원이 아니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볼까 엄지님이 저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를 노려서 제가 한판 이겨주고 자만을 때려주면은 엄지님이 갑자기 각성을 쭉 해가지고 아 내가 괜히 봐줬네 하면서 저런 스트리머에게 내가 봐줘가지고 어 수치를 이렇게 안기게 봤다니 안되겠어 자음부터 절대 봐주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플레이하고 점점 제가 이기는걸 보시면서 아 억울해 근데 가야돼 하면서 이제 저기 그 뭐냐 부모님이랑 같이 하시는 아이온을 하러 가시겠지 좋아 내 계획은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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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k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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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 Α Night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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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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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겼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야 봐봐요 엄지님 이제 상대가 안돼 이겨가지고 이제 엄지님이 열받으실 차례에요 아 괜히 봐줘가지고 누구야 음 나쁘지 않구만 좀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이러면 돼 에헤이 근데 퀵피는 됐는데 에헤이 이렇게 두면 안되는데 자 생각하지만 어차피 생각해도 잘 안되는거 뻔해 그러면은 생각을 안하고 노지능으로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능을 가지고 플레이한다 바로 망하면 지금 게임이다 어부아 망했네 고시나리가 질책하다 고자질하다 뭘소리 하시는거에요 자가 없잖아 네 자가 없잖아 자 뭐 멈췄는데 1111는 멈췄는데 마감은 하셨네요 마감 그게 아니고 자가 없는데 자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고자질이 나쁜 예 고자질이 나쁜게 아니고 드디어 엄지님 원신하러 가시다 원신이래 저기 아이온 하러 가시다 자 고수나리도 이제 한번 자 테트리옥에 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옥에 발을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돌아가신거야 오호오호오호오호 점점 빌드가 나와요 큰일났어요 물론 제가 큰일났단 일이에요 주 Mihi 모 잇디 네 별 김 나나나나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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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 안바꿨다 망했다 탱망했다 탱망했다 이건 또 왜했지 티킹도 안되는데 에헤이 저는 구질구질하게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구질구질하게 절대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주세요 저는 봐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 구질구질하게 무엇하러 봐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저주세요지 에헤이 얘 갔쩌어 보라의 스큠머를 엘리클이 오늘 무엇인일이 있어요? 넹 엘리클 엘리클 오늘 무엇인일이 있어요? 네 캄캄핰흠 101 possibility 보통 착금 저 가려주세요 이러는데 쨼 boost 팩트를 살말이 없구만 졸려요 왜 졸려요 아니 고시나의 방송 오기저래요 충분한 추침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아 방금 일어났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 어제 오프닝 만드느냐고 원래 저기 원신 11시 반에 끝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해서 한 2시에 자는걸로 오프하고 있었는데 12시 넘게 끝나가지고 와 오프닝 오프닝 때 와 오프닝 만드는거 진짜 머리 싸매가면서 했네 진짜 아 고시나의 방송을 보시는건 지루하지 않게 될겁니다 금강님의 라이프 패턴이 될겁니다 자 아 진짜요? 자 엄지 2행시 엄 엄 엄청나게 지 지 지 지켜야되는 이렇게 끝났는데 문은? 블 decipher 아이고 바꾸면 안되는데 쯧 뜨 맞죠?! 이정도에요 이정도 안녕하세요 안타 안타 고스러기 안타 안타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테트리오 정말 오랜만이죠 아 아무리 봐도 오프닝 내가 몇번 봐도 잘 만들었어 아주 엄지 이행샷이면 배너 보셨나요 어떤 배너 눈치채셨겠지만 뭔데요 뭔데요 저 눈치없는 스트리머로 유명한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들어오면 바로 위에 아 대외교식 아 예 알아요 알아요 대외교식은 있었지 맞아 대외교식은 있었어요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제가 엄지로 이행시 지어볼게요 엄 엄 엄 지 지 죄송합니다 게임할게요 그냥 아 젠장 아 젠장 현타 온다 아 젠장 괜히 했어 아 진짜 괜히 했어 내 자신한테 열이 받는구만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전파하네 지셔가지고 아마 짝대기 안 나오니? 어 어 야 아 뭐야 왜 저렇게 가냐고 와 하구 히구마 쇼데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같이 가능하죠 지금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바이러스 정연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되는데요 본인이 싫대에요 본인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땐 레벨이 적은 초보트기 나지만 엄지님한테 허락 맡으세요 왔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 과연 처음 오시는 분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투나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래도 한때 스테트리옥의 천재라고 불렸던 아니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젠장 내가 왜 바꿨지 자꾸 왜 실수를 자꾸 연달아서 하지 와 짜릿한데 간만에 연속으로 하니까 아 짝대기를 왜 버렸을까 도장을 왜 했을까 자 핏핀같은거 잊어버려 비핀같은거 잊어버려 아..잠깐..아! 에이..이건줄알고 그냥 내려갔다가 진짜 망했다 이긴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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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긴다고? 이긴하연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와우! 큰 빅의 거슬레자 치우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요? 오 멋진데? 자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에게 근임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제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한테 큰 힘이 되구요 이 게임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님 어서오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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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타게 할 것인지 그 전판보다는 많이 유해졌죠 저기 플레이가 되게 과격했거든 플레이가 내가 전에 했을땐 되게 과격해가지고 막 홀들 야 이게 아닌데 뭐고있었는데 뭐였는데 야 근데 한동안 안해졌는지 모르는데 되게 유해졌네 밥태현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요오호 Жvl 골씨나리에게 그런게 통할거라고 보시나요? 통했다 아 젠장 검은콩님 고아안녕하세요 되돌이님 고아안녕하세요 골씨나리에요 드디어 유튜브 400명을 돌파했어요 좋아할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가지고 500명, 600명, 1000명, 10만명 해가지고 실버 버튼 받고 100만명 해가지고 골드 버튼도 받도록 노력하는 골씨나리가 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못들어오신 분 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주좋아요 맞아요 난 1000명을 목표로 아이온 하러 갔어야 했는데 네네네네 왜 안가셨어요 계속 시작하셨어 아하 그렇구만 혼났어요 혼났어요 왜요 이제 골씨나리 방송 못오겠구만 원니님 대회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해버리기 아주 성격좋은 골씨나리 이번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좀 판단을 좀 빨리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을 빨리해가지고 화면에 과연 골씨나리 어느정도 실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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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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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고고고 자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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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핀친데 이런 이런 아 이런 도전 그렇게 보내야돼 작업하러 놀러왔던데 오오 무신작업? 무신작업이요 무신작업 편집? 거의 밤에 편집해가지고 오늘 진짜 잤어 일 끝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바로 잤어요 어우 대도리님이 유튜브가 뭐였더라? 직접 그려서 합작 아하 뭐야 왜 나가셨지! 편집자입니다 오오오오오옹 누구 편집자 아 이거 타스티 origins 언급이어지 안되나? 나도 어제 열심히 편집했다고 물론 그만큼 성과는 안나왔지만 어쨌든 이걸로 고스나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거를 심어줬습니다 와 죽는줄 알았네 뭐야 이걸 왜 바꿨지? 와 이거 자꾸 생각을 하지마 어차피 생각해도 안될거면 생각하지마 그냥 해 욕이야 그냥 해 그냥 해 어차피 생각해도 안될거 그냥 하라고 했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제발 살려 죽게요 제발 아 왜왜왜 아 아 젠장 이런 이런 잔인한 잔인한 시청자분들 아니 어 오랜만에 복귀 유저가 어 저기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갈길 가라 식으로 안타까운 말은 뭔데요 원펀치 맞을 링크가 말합니다 허 에잇 엘지 엘지 공격 뭐지 오늘 사맹시 건가 МУЗЫКА 삽자 저 언니님 오오오~~~ 되게 감동은 없지 마, 겧…. 어 왜요! 금... 물건 받고 빈통 올리다가 어... 괜찮아요? 최여형님? 조심하셔야 돼 머리 진짜 잘못 다치면은 그거 치는것도 조심해야되요 진짜 머리는 잘못 다치면은 진짜 복구가 안돼요 조심하셔야 돼 일단은 저기 혹시 모르니까 뇌에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전밀검사 한번 받아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에 있어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끼나리 뭐 놀리고 뭐 이런거 다 좋아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지낼게 진할게요 진짜 어디 아프지마시고 수처도 다행인데 그래도 수처도 뇌진탕 그런 기운이 있을지 몰라 병원가봐야돼 제가 이렇게 엄살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다쳐서 병원가는건 절대 엄살이 아니니까 꼭 병원가보세요 뭐야? 아니 매너게임을 한다고? 아니 매너게임을 한다고? 왜 매너게임을 고스나리한테 매너가 없는데 네 고스나리한테 매너게임이 없었는데 뭔가 뭔데요 뭔가 뭔데요 아니 근데 그게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게 추천드려요 머리이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봐야돼 이제 뭐 본인 선택이긴 한데 이제 뭐 본인 선택이긴 한데 아 이거 왜이래 내가 뭐한거지? 아 진짜 내가 병원은 내가 갈게 했나?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초기코드는 드릴게요 지금 음 음 겉으로나는 겉으로나는 상처가 오히려 괜찮고 속으로나는 상처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검정인이지만 정많은 콩자반 검정 단간우파 범인 범치 뭔소리에요? 다 오 오 오 오 오 됐지 이미 출세 추루루첵 추루루첵 무언거 좀 잘못됐어요 이런 대찌님 제 유튜브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나요? 대찌님 좋아하는 나이다가지고 장난 좀 쳤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나이다가지고 장난 좀 쳤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진짜? 네 찌르고가 누구야? 포켓몬 이름 같다 1년 전에 피아노 포르테 대회 횟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오오오 진짜요? 야오오오 뭐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네 포켓몬 맞아요? 골스나리를 포켓몬에 비유한다면? 어 이브이? 피카츄? 뭐 질뻑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또독아씨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모라파덕이라니 하지만 진화하면 골덕이 되는 거잖아 네 진화하면 골덕이 되는 거잖아 댕자 생긴 거잖아 그럼 인정 성장하면 골덕이 되는구만 닭굴이요 고양이 나리는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야옹이나 뜻인 건가? 사철룩이요 이런 아 잘한다 싫어요 별로 검색하고 싶지 않구만 뭐지 오늘 채팅창이 너무 활성화가 잘 돼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구만 아 어 스타님 계신다 이분도 초대하고 이분도 초대하고 다 들어오실 거야 스타 네네네 스타님 계셔요 되게 잘 하신 댕잔하시는 스타님도 계셔요 음 나쁘지 않구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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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을 뻔했네 와 내가 그거 안 했었으면 바로 죽을 뻔했네 와 이런 이런 나쁜 나쁜 야 저를 죽이려 그래요 감히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서 고수나이도 살려주고 의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왜 자꾸 저를 죽이는 거에요 저를 왜 자꾸 나쁜 사람 만드냐고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 만드냐고요 아 이거 자꾸 TCP에 있는 신분이 다 죽겠다 와 방금 전에 그거 안 했으면 진짜 죽었다 나는 아 나 뭐한거지 애 바꾼거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야 근데 되게 뭐랄까 무섭다 어 아 젠장 그럼 희구마시모델님 수고하셨어요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대찌님은 어떤 반응이 어떤 반응이 어떤 반응이까 궁금합니다 자 자 그 분은 맞아요 넘사에요 재반송 놀러와가지고 저희 뉴비 분들 양성에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뉴비 분들이 고스나리 이상으로 잘해지셨어요 누군지 압니다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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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만드시는 이미 고박수고라는 대표 별명이 있어가지고 별명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미 고박수보라는 보스라리라는 이름보다 더 확실한 별명이 있어가지고 네 흐흐흐 젠장 별명을 만들자니요 지금 아 구에마이님 아 오랜만이요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어 스타님 저 스타님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뉴비 양성에 아주 큰 공헌을 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 봤죠 저 스타님하고 아는 사이로 흐흐흫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네 한판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한판 해요 네 샘스타 네 샘스타 님 왜 별님 오시려남 어 허니버터 굿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되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프닝 바꿨어요 고스나이 유튜브 오프닝 바꿨으니까 오프닝도 한번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안 오시면은 일단 시작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크 많이 들어봤는데 오스크가 누구지 운영자 이름은 오스크 아니었나 전에 오스크님 오셨던 것 같은데 아 운영자님이 오스크님 아니세요? 와 망했다 와 원래 좋아요 원래 좋습니다 좀 잡혀요 이유를 덧붙이자면 좀 잡혀요 어제 편집 오프닝 무조건 만들겠다 편집하느냐고 늦게 자는 바람에 잠이 모잘라가지고 오늘 일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좀 자고 나니까 기운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어쩔 날이 있긴 어 진짜요? 자신이 모르네 재미있는 오프닝? 뭐요? 뭐 어떤거? 테트리올 오프닝은 2기 오프닝은 끝났고 3기 오프닝으로 원신으로 제가 깔쌈하게 나이다 중심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이다 진짜 이뻐 내가 수메르 5장 그거를 녹화한 그거를 녹화한 이유가 있었어 모하나리 몽크 아 진짜요? 나쁘지 않죠? 그쵸 나쁘지 않죠? 캐시간 캐시간 작품이에요 캐시간 좀 더 공을 들였어야 했는데 얼른 올리고 싶어가지고 스트리머 아닌가? 누가요? 누가 스트리머에요? 누가 스트리머에요? 누가 스트리머에요? 용신이 누가 스트리머에요?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요? 누가 스트리머에요? 아 제가 어 아 저요? 아 아 응? 아 스타님? 스트리머이세요? 멋지다 아 진짜요? 야 멋있는데? 쩌는데? 고스나리 실력 많이 터야했어요 많이 도와줘요 어 방송하시면 저도 놀러갈게요 저기 링크 좀 남겨줘요 이제 제가 허락받 제가 허락했으니까 저기 링크 남겨주시면은 제가 놀러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정도 있으시면은 후원도 해드림 후원도 해드림 후원도 해드림 후원도 해드림 저는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를 드립니다 자꾸 op 아 젠장 젠장 입원에 힘을 드리겠네요 네 아 이거이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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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시구나 아주 좋아요 어 겁나 잘 하시고 한ㄴ 막 몇만명 몇만명 아니fur 유튜브도 막 는 10만명 넘고 사실은 대기업이었던거임 나헬님 곳보다 뭔소리에요 바로 죽었는데 햄피츠님 그 새로운 오프닝 네네네 아시잖아 ahren이 실력없고 그래도 챙겨줄건 다 챙겨준다 아시잖아요 네 아 진짜요? 뉴비는 살아갈 수가 없군요 뭔소리요? 제가 살아남았어요 아 물론 빨리 죽긴 했지만 누가 나가신 것 같은데 뉴비인데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링크 남겨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깜짝이야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그래요 엄지공주 그만해요 뇌절이래요 뇌절이래요 화유님이 왜 안오시지? 화유님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테트리오방송인데 화유님이 우리 못오시면은 이제 엔차기원에서 엔 엔제곱차기원 이렇게 나올텐데 이제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말이 되냐고 잠깐만 적당이에요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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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고스나리도 좀 살려주고 일어난 말이에요 네 고스나리 아는 느낌 벌쳐 죽었다구요 아시겠어요? 고스나리였으니까 이렇게 살아 남은 겁니다 야 야 야 차 남았다 자 잠깐만 잠깐만 쉬어야겠어요 이런 10초 전설 진짜였나 아 학원 늦게 끝나는구나 하하하하하하 못하시는거 아냐? 고스 아니 검은콩님 이제 검은콩님한테 진다니깐 아 적시니깐 투표좀 만들어야겠다 프레딕션이구나 프리커우션이 아니었구나 프리커우션은 아피란 뜻이구나 이리이이이이 좋아요 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예요 흥미진진하군요 제가 져요 요인이 웅을 할래요 제가 까먹어서 안 모르겠어요 흐흠흐흫 흫흫 흫흫흫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게임 한달정도 안한 나리님이라뇨 게임 방송은 했는데 티트리업 방송은 잘 못한거뿐이에요 흫흫흫흫흫 내 노트북이 얼마시지? 궁금하긴 하다 저도 100만원 넘는 노트북이 있는데 데스크탑자고 거의 안쓴거 같은데 마법고 나오는거? 글쎄요 지금 고민중 170? 오 저보다 비싼거 주고 가셨다 근데 원래 종고는 종고같은 경우에는 예의사항 그날 업데이트되면 그날 그날 방송하면 절대 안돼 예의사항 아실줄 아셨죠? 왜냐면은 지금 자주 튕길거거든 자 이제 과문콩님들 골씨나리의 대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씨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블랙빈님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버스는 타야되는데 그날 방송은 안할거에요 어차피 튕기고 어차피 최적화가 안되있기때문에 막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할거기 때문에 그날 방송을 안하겠 내가 좀비고를 잘 알아 내가 좀비고를 잘 못하긴 하지만 좀비고를 잘 알아 그날 업데이트 되면 그날에는 게임하면 안돼 그 정신건강상 게임하면 안돼요 진짜 좀비고는 정신건강상 업데이트 있는 날에는 절대 게임하면 안돼 맞아요 맞아요 정신건강상 좋아요 아니 근데 대찌님 오셨는데 어디가셨어 뭐야 대찌님 오셨던거 같은데 이분 지금 출첵하고 지금 원신하고 계시는거 아냐 과연 어느 분이겠지 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신해가 이길거 같아요 삼시변 오올 얼 구일짼데 삼시변 예예 구일짼데 삼시변 아주 좋아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된거지 따오 르르 어머 ả 와왜왜왜왜 공격이 왜케 날카루어졌어? 야 이거왠제 겨- POWCAMCAMP 이러면 안되겠는데? 정말 진지하게 해줘야겠는데 자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진지하게 갑니다 골티나리 마을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젠장 딕핀 할거 있었는데 아쉽다 자 이것도 티스티 만들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티스티랑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바로 자 게임인 리셋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거 클리어가 안되네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거무콩님은 초반만 조심하면 돼 라고 패배자가 얘기했다고 한다 자 결국 이긴 사람은 거무콩님이 되겠습니다 봐봐요 골티나리 엄청 튀어있다니까 아 젠장 감사라니 감사라니요 다 들어와요 빨리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자 빨리 원님 원쇼리 또 뭐야 안놀래 공포게임 공포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안놀래요 그 정도 가지고 루이 효과 제대로네 공포게임 포인트 언제 만들죠 아니 근데 포인트 뭘 만들어야 돼 공포게임 아 해볼까 한판이라도 이겨보기 위해 아 안돼요 어찌나리 이렇게 왜 벌어도 돈이 달린다구요 일단은 게임으로 돈 좀 벌고 물론 할게임은 할거에요 걱정마세요 저도 종게임 스크머를 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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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죽는 줄 아네 야 이거 고스나리한테만 공격하려고 일부러 가만히 공격 안하고 있다가 고스나리 공격 대상 되면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예 공격이 없어 아니 고스나리가 아니면 공격이 없다니까 와 와 와 이거 뭐야 잘 안되네 와 망했다 어 뭐야 가긴 갔는데 와 잤다 아 아 젠장 PCP는 안된다 와 샤라쌤요 샤라쌤요 아 이거 안되는구나 아 반대구나 아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젠장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얼른 들어와요 아 아 고스나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이 즐거운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신다 아 나도 잘하고 싶지만 이제 연습을 안하는 고스나리가 잘하고 싶다고 까지 얘기하는거는 이제 욕심이죠 어 야 이거 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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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요! 지나요! 이거 뭐 이게 없다면 끝나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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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잘해야되요 한 번 실시하면 끝납니다 지금 자 한 번 실시하면 끝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아주 기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좋아요 오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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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막히는 대결 승자는 야 야 여운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베스트님이 누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부럽다 아 구엠마이님 어서와요 호 달달 아 해볼까 어 토카이님 오셨다 우리 잘하시는 토카이님 오셨다 자 자 고스나리가 게임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인맥이 없는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왜 이랬지 이거 내가 왜 이랬지 자 좋아요 좋아요 일단 해보자 아니 가만있다 고스나리이다 하면은 바로 공격시켜 공격하시는 여러분들 이에 일침을 날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고스나리가 고스나리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냐구요 불쌍하지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되는데 동망했는데 우와 짝대기 짝대기 죽는줄 알았어요 죽는줄 알았어요 아직 죽지 않아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선수 아직 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스나리 선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생존율에 있어서는 고스나리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네 천자지 로봇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잠깐 위험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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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젠장 아 허니워터님 살려줄게요 네 젠장 아 허니워터님 살려줄게요 네 젠장 젠장이è 지금 like black 워larda billions 이 암 receives 야 막상막하다 진짜 잘한다 맞습니다 과연 한 번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이어진 이 상황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파괴를 할 것인지 야 티스피를 두 개나 만들었어요 자 티스피를 두 개나 만든 상황에서 제가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 공격 한 번 들어가면 바로 끝날 거 알기에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끝납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런 뭐야 111님은 여기 계시는구만 퍼블 당하셨구만 고스냐에도 안당하는 퍼블을 당하시다니 뭐 게스트님이 잠깐 쉬시는가와 봅니다 내시서 한 번 해볼까요 뭔 소리예요 이제 다 지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최약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약체가 되어버렸다고요 최약체가 되어버렸다고요 오 오디나린 모셨다 저랑 아이디가 겹치시는 분 아주 아이디가 마음에 들죠 나리 나리라는 아이디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디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게임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과연 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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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잠깐만 왜 저렇게 됐지 아 왜 저렇게 됐지 뭔 소리에요 제가 니비인데 니비 양악을 어떻게 해요 그쵸 오디나잉이 얼른 들어와요 링크 남겨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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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 아 그래도 퇴화한거 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하는거지 티스피도 자연스럽게 하고 틀렸다 이거 아니다 아 젠장 아니다 에헤이 잘못했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싸요 왜이렇게 싸요 왜이렇게 싸이냐고 왜이렇게 싸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잠깐만 위험하잖아 야 이거 골스나리 안해놨으면 죽었다 바로 골스나리였기 때문에 탄겁니다 역시 골스나리 역시 골스나리 믿고 보는 골스나리 위험 감사합니다 역시 응원해주신 분은 우리 허니군님밖에 안계시는건 다른 분들은 막 고발하시고 변나트리 막 이러고 그랬는데 본받으십쇼 허니군님한테 본받으십쇼 과연 척싱할수 있을까요 척싱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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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있기를 제발 있기를 자 과연 골스나리는 이제 이길수 있을까요 아 못이길것 같아요 못이길것 같아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매너로 도영신님께서 봐주셨어요 드디어 값지니싱을 해야되네 근데 이 값지니싱해도 나리싱 라이 뭔소리에요 오디나리님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오디나리님인가 네 누구시지 누구지 이 저를 저격한 아이디인데 이거는 네 누구에요 나리싱 라이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네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언제 오신겠지 내가 그쵸 여러분 제가 골스나리가 거짓말하는거 봤습니까 네 토카이님 어서오세요 제가 허언증은 있어도 거짓말을 한적 없어요 방송상에서 네 방송상에서 거짓말을 한적은 나오세요 일단은 원래 이런 분들한테 맞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허블만 안당하면 돼 지금은 음 벌써부터 약한 모습 막한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지 아 이거 안되는구나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해질 겁니다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와 게임 끝났어요 끝났어요 과연 끝났을까요 과연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예 아주 잡초같은 스크리머 마지막 끝나기 1분 직전 아 젠장 노엘니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축하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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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고스나리가 치킨 준다 그러면 줬잖아요 제가 어 비이벤트 한다면 했잖아요 어디가 거짓말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네 저기 어디 봤을디 저 리뷰 낮아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셔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 생방송 그러나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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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한데요? 핸드폰을 보니까 제가 와이파이를 안 켜놓고 저기 트위치 그거를 켜놨었었네 관리자로 젠장 진짜 뭔가 이상했어 왜 이렇게 안 돌아가나있네 과연 어느 분이 계시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어어어 여어어 게스트님 봐주시면서 하시는게 티가 나요 설마 이대로 게스트님이 지나요? 이대로 게스트님이 지나요? 예 아직 몰라요 예 게스트님이 벌써 지금 빌드 하나 맞아넣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야 빌드 얼른 씌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바로 줄여주는 게스트 선수 하지만 용신 선수도 아직 지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빠르게 갈 수 있는지가 가장 정확한데 아어어어 야 이렇게 승패가 났군요 야 게스트 선수 과연 본 라이디는 뭘까 네 궁금합니다 게스트 선수가 원래 아이디가 뭐죠 네 이름은 오디 오디나린 아닌가? 뭔소리에요? 오디나리 저는 곧 희나리라고야 오디나리님은 아직 안 오시지 않았나? 오셨나? 자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어쨌든 생각하든 못하든 어차피 결과는 안 변해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자 생각을 좀 하자 아 젠자 내가 지금 왜 이랬지? 아 젠장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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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와아아아 제발 나눠줘요 나눠 드릴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최악체라서 나눠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다음판에 한번 나눠보죠 네 한번 아 진짜요? 진짜? 못하는 척 해가지고 지금 현리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곧 희나리 걸려만 봐라 바로 내가 실력으로 찍어 눌러주마 이럴걸? 야 저게 들어가 원래 계정있으시면 네네네 엑지가 나가고 엑지가 들어왔네 엑지가 나가고 엑지가 들어왔네 자 잘한다 히타님 역시 제가 인정한 제가 인정한 하면은 바로 실패하시더라고 다들 근데 지금 이루기지 못하면 끝나는거야 지금 이루기지 못하면 끝나는겁니다 히타님을 이겨왔어요 이겨왔어요 캐스트님 이번에는 뉴비만 먼저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뉴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생각해도 제가 뉴비인거 같다 하시는 분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판은 당연히 고슈분들끼리 아시는 거겠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합니다 뭐지? 자꾸 뭐가 뜨는데 자 이렇게 티스피도 한번 해주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런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티스피도 한번 넣어준 다음에 티스피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가준 다음에 자 이거 바꿔나가서 살짝 분 다음에 이렇게 해서 티스피도 한번 해줘서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만들어드린 다음에 자 또 티스피 기회가 왔어요 또 티스피 기회가 왔어요 티스피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티스피을 맞춰줘야 한다 자 티스피는 어떻게 맞춰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티스피는 맞춰놨고요 자 두개가 안 됐어요 하나만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스네리만 공격하는 이런 나쁜 빌런분들을 위해서 고스네리가 취해지는 행동은 도망쳐! 네 진정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고스나리라니요 제일 먼저 죽었는데 제일 먼저 죽었는데 자 팔로우 심언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의 객림이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의 객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고 열심히 편집할 수 있는 곧 시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리오마우는 20명 이상 보내 그러게요 네 리오뿐만이 아니고 요새 이제 기본 시청하시는 분들이 10분 이상 되고 안녕하세요 심언님 어서와요 혼자서 게임하다가 심심하셨다고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고스나리 방송에서는 초보분들부터 고스분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섭렵하고 있고요 이 스트리머는 참고로 뉴비에요 네 비비님 오랜만이다 광하네 네네네 테트리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 고인 자기가 고인물이라 자기가 잘한다 하시는 분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못하셨던 분이 올라오시면 돼요 네 들어가시고요 백안님 어서오세요 아니 백안님 언제 오셨지? 원래 계셨나? 비비면 날이 나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파를 못하셨던 분 올라가시라고요 둘이서 1대1 진짜? 상대가 돼요? 백안님 엄청 잘하실텐데 잠만요 흐흐흐흐흐 반전 어떻게 함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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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나리 아니에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 다 안하실거면 그냥 다 올라와요 그냥 다 올라와요 그냥 다 올라와요 다요 그냥 아이 고수분들 아니 테트리오에 이렇게 테트리오에 이렇게 이렇게 고수가 없단 말이야? 아 그럼 고수나리가 올라가지 뭐 어 까짓거 뭐 고수나리 한번 올라가지 뭐 예 가입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오시는 거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남겨드릴게요 고수나리에게 유튜브를 구독해서 힘을 나눠주세요 힘을 보태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코도 있으니까 혼자서 심심하실 것 같으면 디코눌로 오셔서 같이 시청자분들과 노는 것도 되고 단톡에서 고수나리와 시청자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이죠 네 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포인트 많이 모으셔서 그 포인트 가지고 맛있는 걸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 퍼주는 스크리머 이런 스크리머는 없었다 들어오셨나요? 네 저도 시참할래요 들어오세요 네 어 진짜요? 포인트 있으신 분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치킨 피자 베라 셋 중에서 고르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포인트 있으신 분은 쓰셔가지고 꼭 저한테 개인 톡으로 받아가시길 바래요 여러 번 드릴려고 여러 번 드릴려고 여러 번 드릴려고 지금 이벤트 하는 거니까 이번 주 네네비 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뭘 뭘 뭐야 뭐야 뭐 뭐 뭘 받아요? 아아 이 청문 아 그거? 응 어 치키카게 치킥 치치 치키카게는 뭐야 치치카게도 아니고 아어어어어어 뭔가 혹하기가 생각이 나는 아이디군요 자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 고씨가 끼면 고씨가 껴도 되지 예 예 고수전에서 고씨가 껴도 되지 아 살 생각이 없어 그렇군 토카이츠가? 뭐가요? 잘 모르겠네요 응? 바로 공격이 온다고? 잠깐 잠깐 이거 바로 공격이 온다고? 바로 공격이 온다고? 진짜 이님께서 마무리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지금 네 고수를 잘 먹으니까 이곳에 있어도 되죠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어제 원신 방송하고 5천원 후원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유 안해주셔도 됐는데 제가 오히려 드려야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 고씨나리가 아주 기운이 납니다 고씨가 맞다뇨 어딜 봐서 고수입니까 저는 고씨라구요 시머니님 어떠십니까 소감 한번 듣고 가실게요 과연 지금 플레이 해보시고 나서 어떤 어떤 페이비님이 누구시지? 페이비님이 누구에요? 뭔소리에요 별로 저는 별로 아 비비님이시구나 오케오케오케 플레이 비 어허 야 이거 111님 집니다 집니다 아이고 실수를 하신건지 일부러 하신건지 고씨나리만 죽으면 된다라는 식의 아주 그 더더리한 플레이 잘봤습니다 꿀버님 오셔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씨나이방식으로 오신것을 안녕해요 꿀버님 오신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저기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출석체크 안하셨으면 출석체크 한번씩 해주시고 포인트 많이 모아가지고 어 맛있는거 많이 찾으세요 킬버님 근데 지금 다들 광고중에 돼요? 네 브엘마일님이 지금 손이 안풀렸나 봐 스피드가 제가 알던 구애만이 스피드가 아닌데? 어 화윤이 모셨다 드디어 딱떼요 못딱떼요 일단은 들어와서 연습좀 하고 해요 바로 하지말고 구십오연성이네 그아중에 호 달달 자 링크 남겨라 실컷으로 들어오시고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그냥 다같이 해버려 놀라운 점 알려드릴까요? 아직 집이 아니라는 점 집에 가고 있다는 점이겠죠 게스트님 또 오셨구요 게스트만 있으면은 불안한 고시나리에요 아 이거 그 알트하고 이거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알트하고 저기 휠키 알트하고 휠키 제가 이것 때문에 컨트롤이 안되네 고시나리 참 친절하죠 진짜 친절하죠 아주 뱅친절하죠 뱅친절하죠 아 젠장 아 저렇게 두면 안됬는데 티스피 날려고 했더니만 아 젠장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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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친절 예 밥도 먹어야 하고 그 11시 반 정도에 오세요 그 방송 끝낼거니까 11시 반에 흐흐흐흐흨 ㅎㅎㅎㅎ 이게 다 어포천이야 죄송한데 10비트부터에요 죄송해요 뭔가 알림을 알리고 싶었겠지만 10비트 이상은 10비트 이하로는 알림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연장궈셔야겠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누비분이 계시는군요 채팅을 봤으면 됐죠 그렇긴한데 누가 알림을 기대합니까 그런가 와 또 치킨님도 치킨님이 누구예요 네 막구독 가겠습니다 구독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막구독해주는 친절한 스크리머 고스나리 혹시 유튜브 뭐냐 구독자가 않는다 고스나리 방송에 오세요 적어도 구독자 한명은 듭니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구독 눌러드렸어요 레츠팅을 보기 바라는 기대가 더 큰데 아 그래요 그렇구만 근데 고스나리는 지금은 아직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다 읽어드려요 웬만하면은 고스나리 가끔가다 깜빡해가지고 뭐 준비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구독이 부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스케 스케스 치키님께서 테일질 넣었네 스키머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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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남으세요 네 왜냐면은 지금 진짜 오늘 처음하시는 분 계시거든 진짜 오늘 처음하시는 분 계셔 네 그래서 한번 배려를 해줘야겠어 네 한번 배려를 해줘야겠어 허니군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네 뉴비 분들만 남으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다음판인 골씨분들의 매치가 되겠죠 야 근데 진짜 충격이긴 하다 예전에 이 실력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갖춰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막 아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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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쌓고 있잖아 흐흐흐흐 쌓고 쌓고 있잖아 아 흐흐흐흐 망 이런 아 쌓고 있었잖아요 rounds 쌓고 있었는데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오오오오오오 응 근데 안전창으로 보는데 팟이 한순간으로 귀여워졌다 네 말씀하세요 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오프닝은 잘 만들었어 어 내가 계속 보게 되네 오프닝을 맘에 안들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맘에 듭니다 히잉 어이 시몬님 죽었다 이럿 근데 시몬님 무슨 게임 하세요? 보니까 아기자기한 게임 많이 하시네 무슨 게임이에요? 지금 유튜브 잠깐 보고 있는데 무슨 게임 하는지 궁금해져 롤 토체스 롤 토체스 롤 토체스 롤 토체스 롤 토체스가 뭐예요? 저는 이제 주력 게임은 포유나 그 다음에 로블록스 테트리오도 주력 게임이었다가 비주력으로 바뀌었어요 워낙에 많이 털려가지고 아 지나가는 니코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뿌여뿌여래 테트리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엄지님 엄지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네 엄지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도련은 composersemon계 음 dissertation은 아니에요 아 아무리 봐도 오프닝 잘 만들었죠 아 안돼요 안돼요 그 뿌옇뿌옇 테트리스의 단점 호환이 안돼요 네 저는 퀴치로 하거든요 야 역시 111 리미셔 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매너 뭐야 매너 뭐야 1111 매너 뭐야 매너 뭐지 필수로 하거든요 아 이번엔 이번에는 전판에 못하셨던 분들도 올라오세요 네 전판에 못하셨던 분 올라오세요 네 물론 초보분들 계셔도 됩니다 네 다 올라오셔도 돼요 네 다 올라오셔도 돼요 네 고시나리 차라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5위 5위 안쪽으로 차라나보겠습니다 자 고수들 사이에서 고시가 낀 네 고수현전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될 것인가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야 운야는 반말이잖아요 존댓말 부탁드릴게요 루루루루루룰루 과연 고수나니는 5위 안쪽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권수네이는 5위 이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 아주 기대가 펭.. 기대가 창창한 상황에서 자, 곧수네이 발송 벌써 위기에요, 벌써 위기에요, 벌써 위기에요, 이 위기 어떻게 이기라요! 어~~~~ 심어언니 수고하셨어요. 유튜브 구독 다시 한 번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권수네가 됐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네. 방송 위기라니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게 봬도 총장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쵸 고시나리가 실력이 없지 재미가 없으니까 물론 재미없을 땐 있지 야 스타님이 계시면은 더욱더 팽팽할 수 있는 되고 있었는데 자 다 들어와요 빨리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날이 이분은 안되겠어 이분은 안되겠어 응애는 가만히 있을래요 음 맞아요 고시나리에게 모든걸 주셨지만 신은 고시나리에게 모든걸 주셨지만 네 실력을 주시진 않았어요 고시나리에게 모든걸 주셨지만 실력이라는걸 안주셨어요 와우 어렵다 아 아 아 아 망했다 저게 왜 저렇게 갔지? 아 망했다 질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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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고시나리만 노리고 있네 아주 10가스 받았어 아뇨? 들어가면 바로 10가스 주나요? 들어가야지 우리는 오케 오케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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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스트 선수 게스트 선수 여섯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분이 일등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는데요 그 와중에 플레이비님께서 위기였다가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자아 아직 몰라요 이 게임 몰라요 야아 벌써 한명이 줄어들었어요 야아 이런 자 컴퓨터 키면은 그래도 한 30분도 걸리니까 11시부터 한다고 보겠습니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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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한집 작업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오오오오 일찍 일찍 재워줘요 제발 네 일찍 재워줘요 골씨나리에게 일찍 재워줄게 있는 아주 착한분 안계신가요? 야 운야가 반말이라니 그렇다면 저기 우세에요? 그쵸 그러면 존댓말이죠 방학간에 가래떡 오오 가래떡 좋죠 맛있죠 가래떡에 못찍어먹지 꿀찍어먹으면 맛있던데 안울거든요 골씨나리 안울어요 멋진안이네 상남자 없이 울지 않습니다 언니 설레요? 갑자기 갑자기 왜 언니야 지나가던 님이 언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을 알고 계시는데 네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지나가던 님이 언니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소리부터가 언니라고 부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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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나리님 울지 마세요 당신은 상여자입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포켓몬 친구들 코박사에요 오늘 소개해 포켓몬은 죄송해요 네 뭔가 이것 좀 밀고 갈려고 했는데 망했어 아 젠장 망했어 아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죄송하다고 했잖아 아 이렇게까지 펼 필요 없잖아 네 네 아니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펴다니 흐흐흫 약은 원래 약은 여기서 아마 저기 인간이신 분이 안 계셔요 별로 네 제가 알기로는 탈인간 분들 네 네 네 내걸 이런 아 아 본인 아무리 말도 잘 만들었군 계속 보게 되는구먼 그치 자꾸 뭘 보게 되는 스키머 유튜버가 돼야 돼 이게 야 빛이 나죠 지금 야 서로 빛이 나요 지금 와 흐흐흐흐흐 이거 못봤는데 이런거 우어어 자 베가 선수도 잘하고있고 베가 선수도 잘하고있습니다 과연 어느 사람 어느 선수가 이길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서로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실력 막상막하 네 여기서 실수 한 번 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과연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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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지나가더니 그리고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은 언니 막 천사 막 이렇게 부르고 고치나리한테만 바보를 부르는데 고치나리 바보 아니에요 이게 평범하다고? 하하 요 나쁘지 않구만 이게 평범한가요 야 끝나질 않는데 이어 찍어 속도가 속도가 야 거의 150대에요 두 분 다 고스냐이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네 좋은 뜻으로 알고 있겠.. 우와 실수하신거에요? 와..아닌데? 공격이 들어가는건가? 150은 공격 아아 캐스트 선수의 승리 야아 허니님 언젠가 저랑 같이 해설을 하실거같은 느낌이 드는 해설연심 많이 하세요 욕성으로 해설연심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해설 특히 포유나 해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해설 같이 많이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오는 느낌이 들지? 고스냐이 아직 몇판 안했다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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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하잖아? 어어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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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어 왜 실수했지? 네 어어 탈락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위기성이 지금 두 분이 생겨왔습니다 자 한 분 지금 세 명의 공격에서 탈락이 됐고요 한 분도 탈락이 됐어요 이제 네 명의 고수분들만 남으셨는데 과연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먼저 탈락을 하실지 허니비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이 와중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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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아아 죽었어요 예 탈락했고요 자 아직 몰라요 3명의 고수분들이 남으셨는데 과연 어느 분이 먼저 탈락을 하게 되실지 두 명이 먼저 공격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게임이 탈락이 됩니다 또 공격이 잘 당하지 않게끔 적당하게 공격하시는게 좋았는데 바로 끝났습니다 안 부를 건데요 안 부를 건데요 예 저 안 부를 건데요 잘가요 아이오나더 잘가요 화이팅 과연 팔로우 감사합니다 원님 뭘 조리에요 원님이잖아 젠장 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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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이길지 아직 몰라요 지금 불빛이 안하고 있길래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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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피니 성공했구요 자아 지금 이제 어떤 공격이 성공이 될지 지금 부지런히 깍아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죽어박기를 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형에서 과연 공격이 한 번에 들어갑니까 야 포화이드 포화이드를 시전했어요 포화이드를 시전했어요 야 이거 위험합니다 위기에요 위기에요 개스님 위기입니다 네 포화이드 야 잘 망가됐어요 포화이드 잘 망가됐구요 자 이 와중에 공격 성공하구요 자 시리화이드 자 좋습니다 야 서로 공격이 왕 안되네 야 좋아요 좋아요 티스피 하나만 남겨놓고 좋아요 좋아 티스피 남겨놨습니다 자 시작을 했구요 자 바로 대게팔구요 지금 야 저희 그냥 바닥중에서 지금 올클리어가 나왔어요 올클리어가 나왔어요 야 올클리어 올클리어가 또 나왔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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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클리어 두번 야 그래도 역시 개스님이세요 올클리어 두번에도 살아남는 역시 진정한 당신은 고주 네 야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자 트위스피 한번 시작을 해주시고 야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네 320에 26.5 이 정도가 났나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야 그렇게 백아님이 시전을 했었는데 이렇게 백아님 와 끝났어요 야 백아님 잘하셨는데 게스트님이 더 잘하셨던 걸로 와 장난이 아니네요 게임이 이 와중에 고스나리 레벨업 했습니다 맞아요 게스트 고스 아니 벌써 누가 누구야 누구야 누가 올클리어팩으로 나한테 넘겨주고 있어 지금 와 고스나리 아니었으면 죽었다 네 내가 고스 고스나리였기 때문에 산겁니다 이거는 고스나리였기 때문에 산거에요 고스나리가 아니었으면은 이거 벌써 게임이 커졌습니다 고스나리였기 때문에 산거에요 고스나리였기 때문에 산거에요 자 여러분들 음 나쁘지않끈 고스나리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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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이 막온다고 고스나리올수 야 졌다 자 다른사람들이 봐준거일지도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또! 또! 아니구나 이건 다른군이구나 구열마니 화이팅! 화이팅! 야 잘한다 진짜 잘한다 나도 진짜 저런 불빛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연습을 해야되긴하겠지만 핑계를 대자면 시간이 없는거고 종게임 스트리머으로써 다양한게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하는것도 있고 진짜 핑계밖에 될게 없다 음 나쁘지않구만 야 허니군님 이거 이 분 야 해설같이 해야겠는데 고스나이랑 뭐야 나리세잉 라이님 아이디가 참 맘에 안드는 분이 왜 지금 관전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고스분들이랑 시작을 해야 같이 해야 실력이 늡니다 오랜만에 했는데도 티스피니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이 몸에 베인 감각이 있다니까 물론 스피드는 그만큼 느려지긴 했지만 조금 늡니다 아 허니군이 와 supercomputer 하리 와 덥다 오늘따라 게임이 안되네요 이런 볕하는건 골프 날이는 게임이 잘된다는 뜻인가 예 젠장 아 이렇게 봐야겠죠 야 블랙빛님 결국엔 찾았어요 야 야 뭐야 나 꼴등이었어 이거 분발해야겠다 아 이번에는 퍼블 안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퍼블 당하니까 이게 지금 고 시나리가 동네 북인줄 아시는가 본데 맞구요 네 맞습니다 동네북 스크리머 고 시나리라고 합니다 네 동네북 스크리머 아 아 아 왜 내렸지 그냥 아 티스플인하려고 한건데 아 바보 진작 이렇게 한 의미가 없어졌잖아 야 바로 또 위기 왔어 위기 왔어 위기 왔어 위기 왔어 하지만 위기 잘 막아냈어 아주 좋아 일단 꼴등은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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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 시나리만 딱 되면 공격을 하는데 다들 액체자로 수박 없는 부담감 베풀 뭔 소리야 야 또 또 또 공수분들끼리 남았지 이거 야 에이싱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실책 감사드리구요 곧씨날이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오셨던 분 유튜브 오프닝 새로 만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번씩 구경해줘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베가 베가님 방금 전에 진짜 멋있었다 아까님도 저 때렸잖아요 누가요 누가 베가님 때렸어요 제가 혼내줄게요 누구예요 누가 베가님 현피 때렸어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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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현피 때렸어요 잠깐 잠깐 제가 혼내준다 했지 혼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아 이 빌드면 900일이네요 축하 축하 아 제가 혼나야 돼요? 왜요 왜요 왜 제가 혼나야되는데 이유좀 돼봐요 이 착하고 귀엽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그저 그런 그냥 어중이떠중인 스티리머 곧씨날이가 혼날게 어딨다고 에? 어딨다고 제가 혼날게 어딨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아 제가 그랬어요 에 저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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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나? 저땐이 참 혼나야된다고 아 그게 저였어요 흐흐흫 아 저 저였구나 이런 제가 가.. 제가 가열자였을지 몰라 진짜 죄송합니다 카드 받고 다녀가지고 누굴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에이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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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배그 생각이 나긴 하다 에이씨님은 왜 이렇게 무슨 게임해요 에이씨님 에이씨님 에이씨 MJ 에이씨achsen 잘한다 와.. 충격봐봐 와! 우와! 희흐흐흐흐흐흫 으왁 희흐어흐흐흐흐흐흐흫 아니 둘이 뭐 죄..뭐여 감정..감정 있어요? 예 어. 야..뭐지? 와.. 와 이 순간 진짜 펀치를 봤어 야.. 용신이 나가서 또 왜 나가셨지? 자위나 여자랑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죄송합니다 네 따다라따 아 뭐야 나 짝대기 없잖아 짝대기 없긴 만들면 되지 음 음 뭐가 욕해도 할망없는말씀이네 뭘소리 하시는거에요 어 드디어 나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드디어 타겟이 나에서 다른 분한테 넘겨갔나보다 와 장난 아니다 와 반전 눌러서 즐겁다 이런 저는 고통 고통받고 있는데 야 구엠아이대 백안님 과연 어느 분이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유님 오셨다 드디어 토유님이네 화윤님 오셨다 네 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선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네 잠옥 잠옥 박혀요 네 솔직히 토요일이 더 좋기네 화요일보다 화요일보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아 뭔소리에요 아니에요 제가 저는 조롱같은거 못해요 조롱을 당했으면 당했지 여러분은 조롱하는 스킬머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링크 이그더스님이에요? 아그더스님이 누구야? 아그더스님이 누구에요? 아그더스님이 누구에요? 게스트님인건 알겠고 랭킹 뭐 엑스 엑스인가요? 네 아오 진짜라니 왜왜왜 그니까 고수분이 지금 게스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어 그러시는거 같은데 어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누군가 말씀하셨지 테트리오겐을 뭐냐 저기 살아남는 자가 고수라고 살아남은거기 때문에 고인물이 된거라고 말씀하셨지 아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오지? 어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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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어저어허이 여기 하자마자 바로? 오오옷 aw 우와 헤헤헤헤 천장 천장 앗 브이닉 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빨리와 시정은 고시나리의 클립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잇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 합니다 여러분의 게임을 덕도 재밌게 만들어 드리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 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자 유튜브 링크도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올려야 되는데 시간 사정상 하루에 한 번씩 그 유튜브 못 올리는 점 일단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올리게 되면 또 올려요 계속 네 에? 진짜? 이따 한 판 하고 네 자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요 왜 다들 구경하시는 거야? 어? 이런 오디나이님 오셨다 야 베가님 긴장하게 오디나이님 오셨어요 오디나이님 제가 인정 나리... 끝에 나리 네이밍 네이밍 나리로 끝나는 분 중에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아이디 무슨 무슨 나리 무슨 무슨 나리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 한 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 스티에라니는 일단 퍼브를 안 당할 거니까 좀 더 빨리 가보자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아 아 이번에는 걔도 초반에는 괜찮다 이게 한 번에 올라오니까 문제지 와 공격이 엄청나게 오네 걔 꾸준히 오네 지금 공격이 진짜 꾸준히 오네 하하하하하하 허니군님하고 1대1 알겠습니다 허니군님하고 1대1 알겠습니다 매치가 2시간 됐어요 누가 하길까요 자 자 됐어요 지금 이제 준비는 다 됐구요 지금 이제 준비는 다 됐구요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까 자 백아님께 약간 봐주시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누구랑 자 1대1 지묘권이 나왔어요 자 누구냐면요 검은콩님 대 검은콩님 대 허니군님 과연 허니군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올라와 주시고 게스틱님은 한번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지금 보인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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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군님하고 검은콩님부터 먼저 올라와요 네 자 어느 분 아 아 라이 생 라이 그니까 진실 대 거짓과 싸움인거구만 아주 좋은 매치입니다 진실과 거짓 싸움 네 고시나리가 진실이고 라이 생 라이가 거짓이죠 진사람이 진사람이 진실하죠 뭔소리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으음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군 님대 블랙빛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시지 바로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음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허니군님은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걸 잘 몰라요 네 과연 얼마나 매너 매치가 가능한지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군님은 저 오늘 처음 하신 날이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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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위로 하면 한 번에 내려가요 허니군님 위버튼 누르면 한 번에 내려가 위버튼 한 번 눌러봐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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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이게 지금 어 뉴비 어 뉴비 뉴비분들이 아직까지 테트리오가 테트리오에 살아남는다 살아남아 있다 아직까지 테트리오의 미래는 밝다 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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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하드 모드 저는 나리님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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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구애바이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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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일단은 포인트를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거짓말이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이렇게 허니군님 망하나요 망했어요 자 100% 블랙빛님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1대1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매치 잠깐 쉬지마요 그 다음에 매치가 엄지님 대 화유님이었나요 바로 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유님 대 112님만 남으세요 자 자 스펠링이 틀려도 이해해줘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저분이 아주 먼저 신청했어요 네 아주 먼저 신청했어요 떨시 요이님 덧대 112님 아주 꽤 예전했어요 자 투표는 지금 떨시 요이님 뭐야 뭐야 떨시 요이님이 이렇게 입지가 많아졌다고? 그 저한테도 지던 떨시 요이님이었는데 그 네 얼만큼 미리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블랙빛님 잠깐 내려가시고 자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바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비에서 약간 고인물 사이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상 막상 막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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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를 가장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올클리어가 나왔어요 올클리어가 나왔어요 야 올클리어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화요일님 지금 진공간 진공간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안되요 벌써 화요일님 화요일님 벌써 죽어가요 불꽃이 끝나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주인성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뭐야 떨시 요이님 실력 늘었다고 한 사람 누구야 똑같잖아 이거 제 고스나리의 그거에 대한 그거일지도 몰라 이번에는 자 이번엔 진실과 거짓된 싸움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나리 대 저기 나리 세잉 라인이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같이 한번 하고 할거에요 예 연속으로 키지 마세요 네 허니군님은 내려가 주시고 111님도 내려가 주시고 별로 예 이게 진실 대 거짓 싸움이죠 고스나리가 진실이고 나리 세잉 라이 님께서 거짓입니다 네 딱 봐도 아이디에 라이가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진실 대 거짓라뇨 아니 진실 대 진실 대 거짓라니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진실 대 거짓이 거짓라뇨 거짓 네 진실 대 거짓라니 이분이 라이 예 순간 매치가 달라졌어요 얘 진실 대 거지 네 허허허헥 거짓대 신분 축 spy 거지가 되십뿐만 순간 예 야 순간 한마디로 거지가 د어버렸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고스나리가 그냥 이 분 라인업일지도 몰라 지금 잘하는데 일부러 못하는척 하신거리지 몰라 이거 긴장해야돼 긴장해야됩니다 봤지? 이거 잘한다니까 봐봐 지금까지 고스나리를 폐기 위한 라인업이었을 수 있다니까 에이 안된다 내 고스나리가 너무 못하지긴 했다 인정 야 테스트핀 하려고 하면 꼭 이런게 늦게오더라 자 이제 좀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제대로 가볼게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뭐야 이분 기본실력이 있겠신분인데 잠깐만 잠깐만 지잖아 잠깐 이거 지잖아 뭐야 이분 잘하시는데 지금 거짓말하신거야? 내가 뭐 너무 못했나? 역배 나왔는데? 내가 너무 못하나? 네 역배 나왔어요 역배 이분 지금까지 야아 이렇게? 다같이 들어와요 네 다 들어와요 빨리 젠장 거짓이 이겨버렸어 정의는 실패했다 예 어라? 저 아이디가 전데 아 진짜요? 아아 금관이 잘하시네 고스나리가 그만큼 태화 예 태화했단 얘기죠 아아 아 진짜 으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거짓이 승리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고스나리는 손이 떨리는 매치입니다 손이 떨릴까요? 고스나리가 더 떨리고 있어요 잠깐만 뭐야 야아 잠깐잠깐 와아 공등탑 다 놓으면 다 무너졌네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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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포 주고 천 배포 돌려받고 이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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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엘대비스는 딱 이것까지만 해야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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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직 몰라요 게임 업그레인지 몰라요 티스피 성공했구요 자 이거 게스트님 봐주긴 하겠지만 친구는 양보 못한다 라는 마인드 하지만 역시 백안님이 심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1대2매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시나리 실력을 보시면 아쉽겠지만 진짜 못해요 네 아 근데 되게 덥네요 자 잠깐 투표 좀 해주세요 저기 잠깐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아 첸장 아 진짜 저는 에어컨 안틀었는데 아 뭐야 구에마님 나가셨잖아 아 자 매치는 지금 떨스 유이님이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서 역배를 해준다면 고시나리가 역배를 한다면 아 감사합니다 고시나리가 역배를 한다며 여기? 역 허우 뭐야 우리 왜케 잘해 내가 너무 못해졌다 와 졌다 와 안된다 야 야 나 진짜 약해졌다 와 나 이제 테트리오 못하겠다 이러면은 오늘 테트리오 처음하는 사람한테 진 아 진짜요? 고시나리 진짜 못해졌다 젠장 자 다 들어와요 이제 다같이 해요 이제 1대1 안받겠습니다 1대1 받아봤자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인원도 많이 없고 인원도 많이 없고 어 더 안들으시나요? 뭐야 나가셨잖아 오히려 이제 찐으로 연습할 수 있겠구만 오잉? 저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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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 왜왜왜왜왜 별거 봐준다는거 없구나 야아아아아아 봐봐요 봐봐요 공격이 늘어나고있어 봐봐 오늘 서버상태가 그쵸 서버상태가 망했어요 맞아 서버상태 때문에 고스나리가 못하고 있는거에요 맞아요 고스나리가 못하는게 아니고 서버상태 때문에 네 서버가 문제였구만 오늘 테트로는 아니었죠 오늘 테트로 했으면 안됐죠 아아 오늘 느낌이 별로 안좋았더니만 자아 누구 한 분 더 아 고인물분들 다 나가셨구나 아 왜~~ 알겠습니다 설정만 바꾸고 온대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됩니다 유튜브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들어오셨구요 바로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곱씨날이가 너무 실력이 안되네 정산 주셨나요? 정산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나? 잠깐 내가 줬나? 봐야겠다 안줬던거 같기도하고 자 안줬던거 같아요 보면은 어 곱씨날이 공격에 진심이신 분들 아니 적당히 하라 말이야 어 적당히 하라구요 공격도 적당히 해요 좀 어느정도 살게 해주게끔 한 다음에 공격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믿고 바로 곱씨날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가시네 야 장난 아니다 빛나는 사람이야 지금 게임하고 있다 자 설마 대본대로 가시겠지 절대 안가네 이제 곱씨님이 하윤이한테 빌드 배워야겠네 저는 빌드 빌드 잘 몰라요 보자 아니 아니요 이거 다 됐네 다 됐네 이거 예측 꺾고 됐어요 다 다 드렸는데? 아 손가락이 안풀려 저 맞판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너무 덥다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아 아 아 아 에어컨 에어컨 틀어가지고 에어컨 바람부터 써야겠다 와 진짜 너무 덥다 아 공격봐봐 와 보이세요 공격? 공격 보이세요 저거? 야 어찌저찌 살긴 살았는데 야 이거는 뭐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이거는 와 죽었나? 아 젠장 뭐야 왜 매너하는데 왜 매너하는데 저때는 매너 안하다가 너무하셔 허어 마판매너나니 퍼클이 안됨 이런 정의의 멤버가 정의의 멤버가 남았죠 정의의 멤버가 남았죠 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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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피나리가 많이 못해지긴 했다 근데 진짜 심각하게 못해졌네 아! 아! 저렇게 둔 안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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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또 고피나리가 끝날거 같으면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 고피나리 선수 아직 죽지 않아요 아직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렇게 죽을거 같았으면 게임을 시작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고피나리 선수 쉽게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쉽게 죽진 않지만 어렵게 살고있어요 아! 바로 죽었어요 와 어렵다 테트리온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와 와 와 야 잘한다 빠른 게임 빠른 게임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른 게임 가야되요 아 아 그런가 그런가 뭐 어때요 그래도 어 효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때요 효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 뉴비인데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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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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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을 먼저 하신데이 공격을 깔끔하게 막아 드렸습니다 자 허니군님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제존에 져 안돼요 허니군님 아 진짜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런식으로 한번 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한번 집어넣을 때 이렇게 깎아놓고 공격 한번에 들어올거라는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걸 준비하지 않으면 벌써 끝나버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들여 야 뭐 줄어들자마자 늘어나는거 뭔데 줄어들자마자 늘어나는거 뭔데 늘어나는거 뭔데 에이 골티넬이 헌수는 누구에요 헌 야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감탄사밖에 안 나오긴 한다 진짜 헌증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헌증이라뇨 헌! 제가 헌은 후주와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방송 컨셉이 그런거에요 아 이거는 뭐 안된다 컨셉! 컨셉입니다 컨셉 제가 설마 진짜 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라! 몬스터볼 뭐야 아직 살아남았단 말이야 내가 자 과연 매너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가 가능할지 매너가 매너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매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야 매너 해주셨다 다행이다 한판만 이기면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인해서 비매너라고 부릅니다 저한테는 매너라고 부릅니다 네 저한테 매너에요 저한테 매너에요 저한테 매너에요 저한테는 이걸 매너라고 합니다 참 특이한 스키머죠 어 어머나 허니군님 또 저에게 돌아가시다니 이런 많이 슬프시게 그만 잠시만 어 뭐야 떨피오이님도 나한테 돌아가셨잖아 어차피 저분의 발 밑이도 못 뻗치기 때문에 자 좋아요 좋아요 어차피 진다는거는 번이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져 지는거는 아름다운거야 괜찮아 최선을 다해봐 또 몰라? 잔인하다 야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다 야 흐흐흐흐 최선을 다해 이식한 공격을 한번에 젠장 자 두판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같이 포화하실? 뭔 소리야 골씨날이 아니면 안오시는 분이라구요 저어 골씨날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신거라구요 네, 내라니요 네 음, 나쁘지 않구나 오오 서로 공격 아주 좋습니다 나 최대한 공격 많이, 많이 남겨놔야돼 아 아 왜이래 골씨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니 아 참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아 이정도 공격하려고 내가 살아남은게 아닌데 좋아 아 죽었다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의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판이라 와 근데 오늘 너무 더워 너무..너무너무 습하다 아..들어올려있는데 말씀하시지.. 참.. 테트리오의 재능이 있으신데 교퀴나리를 그렇게 이겨버릴 정도면은 ㅎㅎ 와.. 뭐 그냥 없네 와와왜. 여기가 여기가..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름 정하느라? 고시나리 어떠십니까, 고시나리 네 고시, 천재, 지니어스, 지니어스 고 이런거, 응 지니어스 고 네, 지니어스 고 이런거 있잖아 킹시나리 그러면은 우리 금강림을 위해서 한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소리에요 누가봐도 고시나리를 저격하는거잖아요 야, 근데 잘한다 베가님하고 스타님하고 뜨개하고싶다 자, 스타님 계시면은 고시라이팅이라니 얼른 들어와요 빨리 들어왔어요? 고시나리 늪 킬 뭔소리에요, 이분같은데? 네 별님이라 일대일하면 베가님이 이기지 않을까요? 베가님이 지나? 몰라 나는 아아 그래요? 뭔소리에요, 제 아무리 봐도 제가 탈락됐는데 어, 두둠님 오셨다 두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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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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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남겨놓을테니까 하실분들은 더 하시면 되요 제가 그 넘겨드릴테니까 오늘은 테트리오가 잘 안된다 원래 잘 된적도 없겠지만 보다 더 잘 안되는 느낌이야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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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망 망 와 못살아났네 와 어렵다 어렵다 와 결국엔 백아님이 마지막 승리를 쟁취를 하셨습니다 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많이 더우니까 다들 시원한 물 마시면서 푸시는 그런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방 넘겨드릴테니까요 다른 분들 하실 분들 더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잘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